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역사 강사 김종웅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역사 과목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께 제가 키워드를 구조화하면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세요 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학습법과 관련된 퀘스트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역사 과목이라고 한다면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가 여기에 해당이 될 텐데 그 중에서 우리는 동아시아사랑 세계사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문제 푸는 거는 원래 키워드로 푸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 방법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전에 우리 키워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사전적 의미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키워드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키워드, 제가 영어를 좀 잘 못해요. 자, 키가 될 수 있는 단어다. 즉,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단서가 될 수 있는 개념 또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특정 내용이 들어있는 정보를 찾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나 기호더라.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떤 서술된 문장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그것을 해독하는 것. 즉, 해석해서 우리가 풀면 정말 다행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을 알고 푸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즉,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찾아낼 수 있는 단서. 그것을 구조화시킨다는 겁니다. 어, 선생님. 구조화가 뭐예요? 그냥 키워드 갖다 문제 푸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구조화라는 건 부분적 요소나 내용이 서로 관련되어서 통일된 조직으로 만들어져 있다. 또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앞서 설명드렸던 키워드들, 단어, 단어, 단어들을 연결, 연결시켜서 하나의 이미지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줄줄이 뭔가 생각이 나고 그 스토리가 딱 떠오르게 되는 그런 작업을 우린 구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2020학년도, 2019년에 봤죠? 동아시아사에 나와 있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단어들을 그냥 무작위로 뽑아왔어요. 무작위로 이렇게 선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순서를 섞어놨기 때문에 뭐 말리장성, 강의제, 뭐 중간에 경신대기근, 조총전래 쭉 나와있죠? 이런 단어들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 이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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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을 지어서 하나의 주제로 삼고 아니면은 어떤 주제와 관련된 단어들을 뽑아보세요. 그렇게 선택해서 뽑아놓은 단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 작업이 구조합니다. 자, 세계사도 한번 볼까요? 세계사도 올해 2020학년도 수능시험에 나와있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단어들을 그냥 무작위로 가지고 왔어요. 이건 역시 그냥 막 섞어놨습니다. 자, 섞어놓은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섞어져 있는 단어들 중에서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끼리 묶을 수 있는가? 그 묶여진 단어들을 가지고 하나의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가? 이 작업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동아시아사, 세계사 만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연도를 외워야 되는 그런 고난이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연표 특강이라는 강자가 존재를 하죠. 그런 것은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과목 자체의 특징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스토리라는 게 존재를 해요. 정말 재밌게 공부할 수 있죠? 다만 그런 스토리 속에서 과연 키워드가 될 수 있는 단어를 얼마나 잘 이미지화 시켰는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그거 뭐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마인드맥 그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요? 음. 자, 이렇게 그리게 되면 그냥 떠오르는 것을 그냥 적어놓은 것일 뿐 우리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보기 좋게 그룹별로 스토리별로 묶어서 정리하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작업하기가 조금 힘드실 것 같아서 저와 같은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학교에 선생님이 그래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분들의 학습 시간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표로 정리를 하죠. 자, 제 교재의 일부를 가지고 온 건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거 지금 보고 공부하세요라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역사 과목은 그래서 가로 쓰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노트를 세로로 쓰셔도 되는데 보통 이게 가로로 쓰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동아시아사는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이 동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는 그런 주제의 내용이 굉장히 자주 출제되죠. 다음과 같은 어떤 제시문을 주고 나서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는 당시에 그런 모습들을 고르는 문제 또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런 나라, 저런 나라, 이런 나라, 저런 나라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그런 과정을 보시려면요. 이렇게 그냥 한 판을 이미지로 찰칵 찍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어떤 수험서나 책이나 그런 책들을 보시면 보통 대부분 서술형 문장으로 길게 쓰는 것은 교과서가 그렇고요. 참고서나 문제집이나 이런 정리되어 있는 파일들은 전부 다 단어 중심으로 배치가 되어 있죠. 그렇게 배치하는 것을 어떻게 배치해서 연습하느냐가 여러분들의 경쟁력이 될 겁니다. 그렇죠? 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교재에는 전부 다 단어 중심으로 들어가 있어요. 서술어라고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세계사 한번 볼까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세계사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중요한 키워드들을 제시를 해놓고 그 키워드들을 어떻게 구조화시키느냐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충분히 재밌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감옥 같은 경우 제가 다른 감옥을 뭔가 이렇게 비하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감옥과 달리 역사 감옥의 특징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죠. 근데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중요한 이런 거는 기억을 안 하고 아 옛날에 그랬대 그런 이야기만 기억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는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키워드를 충분히 이렇게 도식화시킨다, 구조화시킨다 이런 구조화된 것을 여러분들이 스토리와 함께 문제에 적용시키면 충분히 경쟁력 있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물론 이런 키워드 구조화가 한국사는 정말 정말 기가 막힌데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과목과 특히나 세계사라는 과목은 각각 국가의 역사들을 통합적으로 봐야 돼서 하나의 주제로 묶어서 보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먼저 2020학년도 수능이었습니다. 정답률이 굉장히 높죠. 쉬운 문제였어요. 이 주제가 뭐였냐면 성리학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성리학. 아 성리학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단어 다 말해보세요. 한번 동아시아사를 배웠다고 한다면 성리학과 관련된 내용을 그냥 말해보세요. 그렇게 말했을 때 머릿속에 뭔가 구조화가 돼서 이미지화가 되어 있으면 정말 공부 열심히 잘하신 겁니다. 그럼 관련된 단어를 제가 생각나는 데 쭉 써본 거예요. 자 성리학은 남성에서 주의가 만들었고요. 오경보단 사소를 중시하고요. 사소집주랑 근사록을 썼고요. 주요 내용은 이런 거고요. 이런 거 이런 거 있대요. 그런데 그런 성리학이 중국에서 이제 남성에서 만들어지고 동아시아 각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 자주 출제되는 지역이 일본입니다. 그럼 일본에서의 이제 성리학 애도막부인데 애도막부에서 강화, 후지와라세이카, 사소, 오경, 외훈 이런 거 등등등 쭉 써놨죠. 그럼 이런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미지화해서 구조화했는가 문제는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볼게요. 자 그림은 중국 무이산의 무의고국을 그린 조선시대 산수화래요. 아 그렇구나. 남성시기. 남성 나왔죠. 남성시기의 성리학을 집대성한 가. 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리학자들의 학문의 본산에서 이상향으로 이싱했다. 성리학이구나. 성리학을 고르면 되죠. 너무 쉬운 문제였지만. 어쨌든 사서 집주를 편찬하였다. 사서 집주를 편찬하였다.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즉 우리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편찬하였다. 지필하였다. 권립하였다. 저술하였다. 뒤에 있는 수로는 우리 역사 과목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석하느냐 생각해봐야지 이 말이 이 말일까? 그렇게 고민하는 문제가 없다고요. 역사는 키워드를 가지고 사실에 입각해서 구별해서 뽑아내는 문제예요. 자, 다음도 한번 볼게요. 2020학년도 9월달, 즉 2019년 9월에 봤던 73%짜리 문제인데 이건 역시 성리학입니다. 제가 성리학권만 가지고 왔어요. 자, 동아시아 성리학에 대한 키워드들 아까랑 똑같죠.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일전에 아카마스 군께서 사서오경의 경문을 옮겨가지고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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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대요. 자, 그런데 송나라의 유학자의 새로운 해석을 일본어로 훈을 달아 책을 만들었대. 일본어로 훈을 달았대. 자, 봅시다. 후지하라 세이카. 세이카 선생이죠? 후지하라 세이카예요. 자, 문제를 풀다 보면은 화이론이 여기 나와있죠? 대의명분론 나와있죠? 키워드로 뽑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사서오경외훈이라고 돼있잖아요. 역사 과목이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단어가 어려워서 그래요. 다 한자어로 돼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 한자어를 조금만 쉽게 풀어볼게요. 보세요. 사서오경. 아, 사서와 오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보세요. 여기 송나라의 유학자 새로운 해석. 즉, 유학 경전 사서오경을 왜? 외놈들이 훈을 단 거야. 새롭게 일본어로 훈을 달았대요. 뭐야, 해석해서 거기다 자기 의류를 달았다는 소리야. 사서오경외훈.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문제 풀 수 있죠? 다음 거 볼까요? 똑같이 성량 문제만 가지고 왔어요. 2020학년도 6월 84%입니다. 자,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키워드랑 같이 봅시다. 정유전쟁 때 포로로 잡혀온 강항 나왔죠? 강항은 내부 사정을 이래서 일본 승리와 접촉했대요.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집대성한 땡땡. 가에게 가르쳐줬고요. 이 사상은 하야시라잔. 하야시라잔이 나왔네? 그치? 아, 성리학이구나. 가 사상. 성리학에 대한 걸 골라봅시다. 보니까 경물치지 거경국리 나와있죠? 이렇게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임진정유전쟁 때 포로로 잡혀온 강항이라는 이런 스토리를 키워드에 접목시켰을 때 여러분들은 실수 없이 풀 수 있다는 이야기. 조금 더 볼까요? 19학년도 수능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같이 볼게요. 송혜유학자가 오경보다 사서를 더 중시했대. 사서를 오경보다 중시했대요. 성리학이겠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는 주의를 얘기할 거예요. 근데 잘봐. 대학을 해석해서 대학장구. 중용을 해석해서 중용장구. 노노와 맹자를 해석해서 주석서를 삼았다. 이게 뭐냐? 사서를, 주석을 달았다. 사서를 집주. 그러니까 사서 집주가 이런 뜻입니다. 이게 다 사서 집주예요. 아, 사서 집주가 나와있구나. 성리학에 대한 이야기겠네. 그럼 주의에 대한 이야기겠네. 골라보세요.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거. 이제, 아이고, 넘어갔죠? 형이상학적 이론을 보관해 성리학을 집배정했다. 성리학이란 단어가 아예 나와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키워드와 함께 공부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키워드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나열하는 게 아니고 역사라고 하는 과목 특성에 맞게끔 스토리를 부여해서 구조화시키면 문제를 풀기가 너무 좋다는 거죠. 세계사를 또 예를 들어볼게요. 세계사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습니다. 세계사를 키워드로 구조화하는 거는 생각보다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사 모의고사나 수능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전 세계 역사를 다 다루죠? 그럼 전 세계 역사를 각 지역마다 시간순으로 쫙 나열해가지고 키워드를 정리한다? 그거는 대학교 때 가서 전공 수업 때 하시고요. 우리는 문제를 잘 풀기 위한 수능을 위한 공부를 하는 게 맞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수능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면 수능에서 중국사가 6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서양사가 8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면 각각 주제마다 뭐가 중요한지는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지만 그것을 연결연결 지어가지고 지역통합형 문제, 시대통합형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의 전 세계 역사를 키워드로 만든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각국사라고 할 수 있는 각각의 지역사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한데 서양사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번에는 일본사와 관련된 지역사만 한번 볼게요. 자, 일본입니다. 세계사에서 일본 문제 중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에도 막부와 메이지 정부를 구별할 수 있겠는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집이나 참고서나 수업을 들으시다 보면 분명히 표가 굉장히 많이 제시될 거예요. 역사 과목에 한해서. 이렇게 표가 굉장히 많이 제시가 될 건데 그 표가 의미하는 거 뭐냐? 너 이거 구별할 수 있어? 표는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자, 에도 막부와 메이지 정부를 우리가 구별한다 싶시다. 그냥 생각나는 걸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교재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스토리가 이제 이어져 있습니다만 자, 에도 막부에 대한 이야기, 메이지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구별해서 써봤어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읽어봅시다. 기차를 처음 탄 기념으로 소식을 전한다. 기차를 처음 타봤나요? 칙칙폭폭 축하드려요. 여기는 에도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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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에도가 아니고 도쿄야. 아, 왜 그랬지? 아, 맞아. 수도 이름이 도쿄로 바뀐 지 5년이 지났는데 무슨 얘기야? 에도에서 도쿄를 바뀌었다는 소리지. 수도가 바뀌었다는 소리예요. 아, 지금은 수도가 도쿄란 명칭을 쓰는구나. 메이지 정부겠네? 거기다가 요코하메에서 출발해서 신바시역에서 내렸다. 요코하메에서 도쿄까지. 그래서 일본 최초의 철도가 도쿄 요코하메 선이니까. 어, 아, 메이지 정부구나. 메이지 정부에 대한 거 골라보세요. 징병제 도입했대요. 징병제 나와 있죠? 이와쿠라사절단, 이와쿠라사절단. 선생님, 이거 너무 맞춰가지고 이렇게 써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또는 다른 선생님 교재 마찬가지고 다 보시면요. 결국 중요한 키워드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들을 어떻게 도식화시키는지 그 차이점이에요. 아셨죠? 자, 다음 문제도 볼까요? 일본사. 자, 2019학년도 수능 문제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정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아, 이거 메이지 정부인지 에드 정부인지 물어보는구나. 자, 일단 키워드 쭉 써놓고 똑같지. 이 정권은 일찍이 대지마를 건설했대요. 대지마 건설. 나가사키 대지마. 여기서 이제 네덜란드인들과 교육을 했죠. 그래, 그래, 했대요. 페리의 흑선이 대항했대. 흑선. 자, 페리 제독의 흑선이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이제 페리 제독이 일본에 와서 야, 문 열어 장사하자. 근데 그 배가 검정색인거든. 검정색이니까 무서운 거죠. 흑선이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자, 그러그러 해가지고 현 정국을 퇴처나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개항장에서 발행된 영국신문의 논설인데 잘 봐. 자, 상황이 이런데 이 정권은 형 정국을 헤쳐나갈 의지가 없다. 이 정부는 이런 현 상황을 헤쳐나갈 의지가 없다. 에도막부가 이런 정권을, 이런 상황을 헤쳐나갈 힘이 없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권이 있었던 사실을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예요. 그럼 에도막부에서 있었던 사실을 옳지 않은 거니까 메이지 정부랑 관련된 걸 고르면 되겠네? 자, 볼까요? 폐번, 치연. 현이 설치되고 지사가 임명되었다. 현이 설치되고 지사가 임명됐다. 폐번, 치연. 말이 어렵죠? 번을 폐하고 현을 설치하다. 그치? 이게 이제 메이지 정부에 대한 이야기. 나머지는 전부 다 에도막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밑줄친 정부에 대한 설명.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줄친 정부니까 메이지 정부인지 에도막부인지 구별하는 겁니다. 똑같이 키워드 놓고요. 읽어봅시다. 문물제도가 도입되면서 민권에 대한... 아, 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구나. 그러면서 자유민권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고 아예 써져 있죠. 우와, 자유민권운동이 메이지 정부에 있었거든. 1870년대. 자유민권운동이 있었던 이 정부는 메이지 정부입니다. 메이지 정부와 관련된 거 볼까요? 일본 제국헌법 반부했다. 메이지 헌법을 일본 제국헌법이라고 하죠. 이거고요. 이와코라사절단 파견했죠. 답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미일수호통상조약, 여기 위에 있고요. 삼킹코타이제도, 여기 위에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각각을 구별해서 그냥 키워드만 보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2017학년도 9월달. 86%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대화와 땡땡땡땡땡땡. 여러 정책인데. 이런 여러 정책을 실시한 주체를 한번 볼게요. 자, 키워드에서 띄워놓고. 일본은 개항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대. 이때 사스마범과 조시범 등등 이런 사람들이 막부를 무너뜨리고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를 수립했다. 즉, 막부타도운동을 통해가지고 수립된 메이지 정부를 얘기하고 있죠. 막부타도운동은 이제 애도막부 시기인데 그로 인해서 탄생한 정부, 즉 메이지 정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정책들. 징병제 나와있죠. 이와코라사절단 나와있고요. 번은 폐지하고 현을 설치했다. 폐번치현. 미일수호통상조약은 여기 있네? 그럼 답은 이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가지고 구별하시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아시아사랑 세계사, 특히나 세계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키워드를 구조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지만 그런 키워드들의 스토리를 보유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는 이야기가 정말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역사를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일단 공부는 어렵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공부는 어렵게 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공부하거나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하실 때 별거 아니네. 껌이네. 그렇게 하면 시험에서 좀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 공부하는 내내 좀 끙끙거리면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잘 안 외워지고 외우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이게 뭐였지? 이게 뭐였지?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선생님께 질문을 많이 하시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뭔가를 더 찾아보고 더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많이 많이 질문하시고요. 역사는요. 재미있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요? 스토리가 존재하잖아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키워드들을 가지고 따따따따따따 외우는 이런 거 말고 이야기로서 재미있게 하시는 게 맞고요. 방법은 키워드를 구조화하시는 겁니다. 이 키워드 구조화에 스토리가 더해지면 아! 하고 빵! 하고 알게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역사 과목이라고 물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역사 과목의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단권화시킬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이 단권화를 선생님이 단권화해서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나중에 파이널 가서는 자료를 압축해서 드리겠지만 이런 단권화는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구조화가 있으면 훨씬 더 좋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는 직접 써보면서 직접 말을 해봐야 여러분들께 돼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선생님 공부하는 방법 중에 그냥 보는 공부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인강 듣는 것도 있고요. 써보는 것도 있는데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제가 드리는 제일 좋은 공부 방법은 가르쳐보는 겁니다. 말로써 가르쳐보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뭔가 써가면서 가르쳐보세요. 그럼 여러분도 모르게 머릿속에 아, 이렇게 써서 설명하면 훨씬 더 좋겠구나라고 하는 나름의 구조화가 생깁니다. 써보면서 또는 가르쳐보면서 공부하시는 거 강추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키워드 학습법과 관련돼서 동아시아사, 세계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는 이런 수험생활이 생각보다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단한 각오를 하고 이번 겨울방학부터 또는 3월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시겠지만 그런 계획이나 이런 각오들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포기하세요, 포기하세요라는 그런 유혹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역사 과목을 선택하셨다면 그런 중간중간에 힘든 과정들을 다 거치고 나서 끝까지 도착을 했을 때 돌이켜보면은 힘든 여정이었지만 꽃길이었다라고 추억할 수 있게끔 제가 긍정의 힘을 가득 담아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상 김종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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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